오늘 촬영 진행해 주실 정의석 실장님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잘 뵙겠습니다.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최선을 다 찍어도 되시죠. 저의 단점은 좁은 이마와 평화의 방대뼈와 작은 눈과 약간 굶은 목이거든요. 네네네. 잘 부탁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성형이 그거 아닌데요. 내가 있으면. 그렇지. 네. 앞으로 한번 해볼까요? 한 번. 그렇죠. 조금만 더 이렇게. 하나 둘. 셋. 하나 둘. 셋. 한 번 더. 넷. 잘 나온다. 팔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야겠네요. 박사님 이건 어떠세요? 약간 이렇게. 한 손은 활에 두고. 네. 좀 더. 이거요? 웃으면서. 오케이. 네. 하나 둘 넷. 그렇지.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. 다시 하나 둘 넷. 오케이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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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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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. 잠깐만. 내가 상체를 굽었잖아. 똑바로 해야지. 보지도 않고 좋아요. 좋아요야. 상체를 똑바로 하고 이렇게 할게요. 저 사진 찍으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군요. 한 곳 촬영장에 음악 틀었는데 음악도 꺼버렸는데 하도 말씀 많이 하시니까. 음악 틀어졌잖아. 음악 틀어졌죠. 음악 끄라고 한 것 같은데. 제가 리액션을 해야 되니까. 박스를 조금만 이렇게 앞에 리본으로 잘 보이게. 그렇죠. 네네네. 최고 최고. 온화하게. 다 드리겠습니다. 이런 마음으로. 하나 둘 넷. 한 번 더. 그렇지. 오케이. 하나 둘. 너무 표정하고 따로 그런다. 리액션이. 그렇지. 크리스마스 매출. 크리스마스 매출. 고고. 크리스마스. 살 명절. 블랙프라이데이. 오 추석. 와 손. 야 손가락. 예쁘세요 손가락. 뭐야 야 손은 뭐야. 진짜 할 말이 없었나봐. 손가락. 오케이 이제. 외치는 거예요. 아 알았어. 양손. 야 에스터 최고다. 야 에스터 제일 예쁘다. 네 하나 둘 셋. 네. 원더. 네. 고기가. 우와 나 저 군복 좀 봐. 아 역시. 어디 굴려? 어디 굴려? 아이스라인. 어떻게 이렇게. 어떻게 섹시하게 안 하려고. 라인이 완벽하실까요? 실장님. 네. 저 잘했어요? 너무 잘하셨어요. 감사해요. 자 이것은 이제 됐고. 그 다음. 그 다음 우리 상. 박사장님 저희. 어 어. 집에서 입어본 중년 제니. 저거 잘 어울렸어요. 예뻤어 예뻤어. 이거 제일 예뻤어. 한 번도 시도 안 해봤으니까. 중년 제니 느낌으로다가. 오케이. 너무 예쁘겠다. 네. 너무. 기대되네요. 박사님 다 입으시면 나오세요. 다 입었어. 어? 딴 옷이잖아. 딴 옷이잖아. 딴 옷이잖아. 박사님 저희 아침에 입어봤던 거는 아닌 거예요? 마음에 안 드세요? 아침부터 너희 고생한 거. 내가 충분히 감사한데. 아마 내가 이걸로 찍으면 너희 며칠 더 오를 거야. 결국은 저 직원들 말을 안 들으시네. 답답하네. 이거 아니요